기상캐스터 워싱턴 워싱턴 열어나 거짓말 청축 글씨의 문화로 낫다고 생각하세요 인...인... 뭉터 낫다고 생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아하하하 두 분이 같은 여자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우정을 택하시겠습니까 미쳤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진짜 고민했는데? 우정하겠습니다. 우정? 아워 프렌드십 끝! 하나, 둘, 셋, 셋 두 분이 같은 여자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우정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아 근데... 당연한 거지 이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이거... 아니 근데... 야... 이게 이름도 아워 프렌드십을 알고 있긴 한데... 우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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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떤 걸 택하든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우정! 우정하겠습니다. 우정? 아워 프렌드십 프로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우정... 아! 여러분 저 우정... 아! 아... 아... 와... 여자때문에 친구 팔로...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때문에 친구한테 돈 빌려갖고 도망가고... 남자녀색 좋아하거든... 내 손물... 계속 울렸죠. 완전 손물... 여러분 사랑의 힘을 어떻게... 뭐가... 뭐가 이기겠습니까? 아, 그건... 용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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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못 이겨... 진행합시다. 선생님... 네 차례에요. 오늘, 형은 바로 된 배신거 아닌가요? 이 친구는 거리깡... 거리깡? 거리깡이 없죠. 예전에 친구... 네, 누구가? 몇 명 있으셨나요. 와 와 이런 질문들이 와 이건 뭐 진반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재시고요? 아 저 진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칠칠라와도 칠칠라와도 너 너 너 너 아 미안해 진질로 아 그런 말이 필요 없어 이건 거짓말 참죽이야 여러분 윈윈이 형이 숨겨둔 여자친구 있었습니다 이제 쪽지가 6개밖에 안 남았네요 더덜렛대 고카 헐 뭐야 세 번째 진실만의 마라 지금입니다 하나 둘 셋 국가님의 멤버가 잘생긴 둘을 축하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원빈 장동건 이건 아니고 일단 죄송해요 인정할 건 하셔야 돼요 원빈하고 장동건 같은 건 되면 안 돼요 왜요? 원빈보다 잘생겼는데? 완전 잘생겼는데? 원빈 펜 열어볼게요 뭐? 뭐예요? 솔직히 원빈만큼은 아니지만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원빈 만큼? 원빈 고소한 공격 좋음 너무 잘생겼습니다 진짜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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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키마 지금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키는 175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86정도 되고요 아 맞게 있잖아 숙소했어 숙소해 네번째 접니다 넙니다 자 여러분 저의 네번째 맞나? 네번째입니다 네번째 질문 당신은 여자를 밝히십니까? 많이 밝히면 하사 학교에서 여자한테 둘러싸여 있고 자기 여자한테 직접 때려는 하고 털어버리고 자기 여자가 잊은 적이 없는데 완전 하사고 버린 거 밝힌다까진 아니고 완전 밝히죠 솔직히 밝히십니까? 카톡이나 문자는 여자랑 말합니다 아니 밝히십니까? 좀.. 예 밝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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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래 밝힙니다 완전 밝힙니다 완전 밝힙니다 완전 밝힙니다 완전 밝힙니다 기계가 잘못된 거래요 안 밝혀요 여러분 아셨죠? 이겁니다 제가 여자가 남 밝힙니다 남은 질문 남은 질문 3개 남았는데 2개는 이 사람한테 모든 없이 우 Rapid힙니다 엔트로 ента 엔트로 엔트로